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 송영길 씨가 즉각 귀국하라. 토요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아마 민주당의 의원들이 모여서 총의를 모으는 의원총회 의원회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전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송영길 전 당대표의 적각 귀국 그리고 사건 수습 이런 부분들을 당론으로 채택을 한 거네요.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많은 국민들은 프랑스 파리를 갈 때 많은 부분을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10월 무렵에 이정근 씨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정근 씨가 구속이 되고 3만 개의 녹음 파일이 확보된 것을 송영길 전 당대표도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를 떠나는 그런 타이밍이 참 묘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사건의 속속들이는 모르지만 대략 자신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런 화근 같은 경우를 다 알고 나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야당의 의원총회 가장 중요한 회의 가운데 하나죠 최고위원회의 못지않게 송영길 적각 귀국의 뜻을 모았다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사실을 박홍건 원내대표가 이런 의원들의 뜻을 송대표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향후의 행동을 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이제 원내대표니까 당대표 다음으로 이제 2인자지 않습니까 원내대표가 그렇게 의견을 피력 을 했습니다. 민주당답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죠. 정치 공세다 이렇게 이제 그동안 이야기를 자주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송영길 적각 귀국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의 상당히 많은 수는 반신반의를 하는 거죠. 야당의 의원총회 결의사항이 적각 귀국 그냥 귀국도 아니고 적각 귀국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기자분이 풀어선 것은 20일 토요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해명하지 말고 그 이전에 들어와서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의원총회가 결의가 된 걸 보면 되겠네요. 20일 토요일보다도 더 신속하게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해달라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박홍건 원내대표는 최근 불거진 전당대의 의혹이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과 당원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고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사과했지만 원내대표로서 다시 한 번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기로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웬만해서 사과를 안 하는 당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이 사안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그렇게 아마 의원들이 다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다르게 보다도 갑자기 민주당의 의원들이 정신을 차린다기보다도 압수된 3만 개의 녹음파일 때문에 본인들이 여기서 대충 넘어가기가 걸렀다 이런 판단이 더 주요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프랑스 파리에는 또 각 언론사들의 그런 특파원들이 많이 나가 있으니까 얼굴이 좋네요. 어떻든 정치를 오래 하려면 담력도 있어야 되고 좀 얼굴이 두꺼워야 오래 할 수 있는 거죠. 지나치게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거나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되는 거죠. 아마 의원총회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를 아마 성토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높았던 모양입니다. 정치인은 법률적 책임 외에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어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사인 같으면 그냥 법률적 책임만 지는 것으로 족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인들은 법률적 책임 외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공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는 거죠. 어떻든 간에 보니까 얼굴이 좋으니까 잠도 잘 자고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의 바람하고 달리 국민들은 송영길 전 당대표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게 봅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어제부터 실시가 됐는데 1만 천여 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설문조사 내용이 민주당의 최대 의원 모임인 더미래가 송영길 귀국 요청을 했고 민주당 내에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민초가 송영길 귀국 요청을 했다. 4월 20일 토요일 날 파리 기자회견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 귀국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첫째 조기 귀국 의사를 기자회견에서 밝힐 것이다. 5%밖에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들어올 걸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조기 귀국 의사 밝히지 않을 것이다. 94%인 거죠. 잘 모르겠다가 1%인 겁니다. 만 천여 명 정도가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94%는 송영길 전 당대표가 빠른 시간 내에 귀국하겠다. 이런 의사를 기자회견장에서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네요. 어쨌든 간에 좀 초조하기도 할 것 같은데 얼굴 보면 되게 여러분들 살이 더 많이 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나갈 때 프랑스 파리를 나갈 때 이정근 씨가 구속되고 난 다음에 검찰이 이제 어떤 증거물을 확보했는지 그런 것이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송영길 전 당대표가 전혀 몰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이 답글을 읽어보니까 꽤 많네요. 어떻든 간에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하기가 힘들지만 한 가지 큰 성과는 더불어민주당인들의 의원들이 모여 가지고 송영길의 즉시 귀국을 당론으로 채택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당대표는 물론이고 박홍근 원내대표까지 나서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근래에 보기 드문 민주당답지 않는 그런 반응이다. 그만큼 사안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도들을 보니까 송영길 전 당대표가 귀국할 것으로 본다 이런 보도들도 가끔 나오네요. 그런데 비교적 인정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